마지막 게임은 아주 빨리 간단하게 끝낼 수 있네요. 하나만 하면 안 되는 거죠. 눈치게 눈치게. 하모니카 게임이라고 그러고 싶어요. 하모니카? 혹시 이 배우 foreground. 아니면 웃으면 안 되는 거죠. 그냥 웃으면 안 되는 거죠. 양해 캐릭터, 내가 가장 잘 알기 때문에. 단체 완성. 단체 완성을 할 것 같은데. 누구부터 도전해보시겠어요? 단체 줄라인 막내부터. 나는 바로 통제. 바로 할게요. 그 진짜 먼저 알아요. 아직 안되면 안되면 안되네 만약 간추를 시작하면 시작 가질이 안되는데? 가질이 안되는데? 아 아프게 만들어내네 시작 자, 시작! 네, 시작! 아, 쌩얼에 담아 뜯어! 무서워. 아, 미안해. 진짜 좋은 생각 났어. 아, 나 코 뼈 없어. 아, 맞아. 코 뼈가 없어, 이윤이. 준비, 시작! 오케이, 10초. 앉아봐, 진짜 갑박감이. 괜히 웃겨. 앉아보세요. 기발한 생각이 없나? 왜 먹여? 아, 너무 두꺼워요. 시작! 시작! 아, 아까워서. 진짜... 끝! 오오오오. 얜 어떻게 때리냐? 때리러? 때리는 거 아니에요. 얘는 안에 진거 넣어야 돼. 어? 레디, 고! 야 너무 두꺼운 거 안 들어가 딱딱하네 야 뭐야 뭐야 너 1등이야 야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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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일 쉬운 거라 다섯 개짜리 제일 쉬운 게 다섯 개짜리 제일 쉬운 게 다섯 개짜리 꼬리는 그렇게 제일 쉬운 게 제일 쉬운 게 제일 쉬운 게 팬분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제가 제일 쉬운 게 저는 저는 한 개 하겠습니다 순서대로 다 했는데 3 가야지 하나 할게요 저는 1번이니까 너 3번이니까 융기한테 양복해야지 저 2개 날 주겠다 너와 너와 나 두고보면 알겠지 잘 가야 잘 가야 굉장히 자신 있으신 분 먼저 야 먼저 할게요 근데 중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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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갈비뼈를 뚫고 그런 거 안 돼 죄송해요 사운드 확인은 힘이니까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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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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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고리? 갈고리 안 할까? 이거 동작이잖아 이거 동작이지 어디가 간지러울지 발 하려고 시작 시작 뒤에 새끼 짠 거 같아 너는 너는 내가 간지러웠다는데 뒤에 뭘 한 거야 나 간지러웠다는데 갈고리 안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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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연기야 예언기 알지 말자 예언시켜 말자 시작 시작 아니 아니 첫번째 네 준비 시작 2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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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초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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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권 저 뭘 줄 할게요 준비 야 갈게 있다고? 아니 아니 우리 홍삼 맞잖아 아니 왜 시 시작 아니 이거 어떻게 사라는데 가면 갈게 이게 노하우가 생기니까 물 놓아 물 놓아 물 놓아 빨리 노하우가 생기니까 이게 같이 남아 진짜 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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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이거 그냥 불러버린 것 같은데 3초에 땡기 3초에 땡기 너무 차가워가지고 너무 차가워가지고 진짜 0.3촌만 했으면 내가 봐 죽이려고 한거잖아 성문이 나를 처음부터 두근대 소음이 약속 타잇 고국 여기에 가격이 분위기가 쉽지 않다. 저 이러면 저 이러면 촬영 없대요. 아이스 아메리카노요. 나이는 새로 나오고 돌치 스트로베리 같애.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아이스 아메리카노요. 바꿔. 바꿨어? 이거네. 다이어더. 작년에 혹시 저희가 올스타 콘텐츠 못 찍었는지 기억하시는 분? 그쵸 헤이마마 댄스 밸런스 게임. 아무 노래? 작년에 형이 쳤어요? 쳤어. 진짜요? 올해는 새로운 콘텐츠를 준비를 해 봤고요. 올해는 게임 콘텐츠인데요. 어떤 놈들이야? 어떤 놈들이야? 어떤 팀들이야? 이미 적으로 간주한 거. 어디일 것 같으세요? 저 때는 경상도권 아닐까요? 대구나 오비스일 것 같아요. 삼성으로 가야죠 삼성. 삼성을 하시죠. 엘지네. 아니에요. 아니에요. 엘지요? KCC와 매칭된 팀은 창원 엘지. 약하다. 그냥 약하다. 엘지 이번에 누구 누구죠? 장판? 장판도 괜찮지. 어디든. 거기에 일단 제도용이 있으니까. 제도용 하나로 끝났어요. KCC는 좀 위험한데. 왜 저희는 맞히는 거? 그렇죠. 1라는 팀전. 게임은 간단합니다. 패치마인드라는 게임인데요. 1 2 3 4 5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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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아니야. 정답! 아 쌤이 첫 번째로 그려야 하고. 얘네들이 마지막. 얘네들. 정크림을 그릴게요. 제가 맞힐게요. 연습 문제 없어요 연습 문제. 연습 문제. 연습 문제. 여기 보시면 어때요? 시작! 1 2 3 4 5 3 4 5 5 5 5 5 5 넘겨주세요. 넘겨주세요. 오 마이 갓. 형 그걸 왜 건네. 3 4 5 4 5 3 3 4 4 5 정답! 캠핑! 정답! 에펠탑이잖아. 에이! 이게 어떻게 에펠탑이야. 내가 맞힐게. 저 보면 에펠탑이잖아. 방법으로 잘해야겠다.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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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게임 아니에요? 이거 본게임 아니에요 이거? 1 게임 하시겠네요. 1 에펠탑트 한 번 더 왔는데. 너무 좋아. 본게임 바로 했어야지. 3 1 2 3 1 2 3 4 5 5 넘겨주세요. 넘겨주세요. 저거 뭐야? 4 5 4 5 5 5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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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5 5 6 5 6 6 7 6 10 11 11 11 1. 와 진짜. 2. 네. 이거 뭐 헤어밴드가 이거. 센서 좀 있네. 이게 뭐 이걸로인가? 이게 뭔데 이거? 주먹밥이야? 널 리페에스. 미? 헤이 헤이. 헤어밴드의 신발이 누구를. 정답 위관이? 누구 어디 있는데? 다른 나밖에 없으니까. 네. 오케이. 그네. 머리턱? 오케이. 뭐야. 부어버 아니야? 역시. 생일 아니야? 오케이. 김치아. 진짜 대박이야. 케이시 씨를 몇 개만 썼어요? 저. 2개 더 맞춰면 우리가 이길 것 같은데 아까 맥도날드부터 시작했어야 됐어 준비를 위해 졸업자라고 밥 먹고 오는 것도 아니요 아니요 너무 잘 맞추나? 티켓 드려야죠 관이 형은 또 지는 거 싫어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이기는 거거든 importance 볼 수 있겠습니다 길치 싸움 게시 나쁘지 않아 그 이름이 생각나지ㅋㅋ 3, 2, 1 오 예스 그렇지 그렇지 큰일 났다 이야 진짜 어? 그냥 큰일 났다 그 이름 생각나지? 그 이름 생각나지? 얘가 무슨 세번인가? 아니요 그걸 세번이 알지 편집해 주는 거 같아요 정말 인생 문제 있는데 마진간가? 맞춰요 형 이제 재밌다 뽑았어 분량 뽑았어 마진간 아 첸비야 아 솔직히 애들 다 몰랐지 뭐 안 그래? 맨날 열심히 춤도 추고 다 하는데 야 첸비야 미안하다 사과 아니 이미 이겼어 이미 이겼어 확실하게 하자 어차피 끝났어 어때 게이씨피 한 다섯개 맞췄다 자 잠시만요 제 쪽 하세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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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 3 2 어? 아니지 이거 야야야야 고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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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했는데 네 야 니가 잘 붙어 야 근데 니가 잘 붙어 정확하게 새끼 깜빡을 mediocre 할 수 있어! 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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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라맛! 7번째 맞추는 거 8개 맞추는 거 아니야? 아까 연습 문제 맞추죠? 상대팀인 KCC는? 혹시 정답을 맞히실 분 한 번만? 창영이는 정답 맞추는 거 모든 총대로 주장이 된다! 모든 총대로 캡이 매야지! 그리스도 이대로 할게요! 잘 그려라! 중간에 정답 맞추는 사람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아 도전이에요? 왜 K들이스 형이에요? 왜 K들이스 형이 몰라? 일단 한번 풀어보고 연습 문제! 도전! 1, 2, 3, 4, 5, 8 이거 어떡해? 이거 어떡해? 2, 3, 4, 5, 5, 5, 5, 5, 5, 5, 6, 6, 7, 8 글씨를 안 했는데 그림을 써야 하는 거야 나 이거 그림이야 나 그림이야 정답자한테 넣으세요 에페톤 맞아? 아 여기 파리아 썼네 잠시만요 전화 안 뜯어나면 뒤로 와 네네네 해보지 나는 글씨보고 알았어 그런 거 아니야? 처음에 중이야 처음에 한 번도 연습팀은 가능해요? 이상한 문제 내는 것도 아니죠? 아니에요 딱! 5, 4, 3, 2, 1 넘겨주세요 5, 4, 2, 3, 2, 3, 2, 1 막 blindness 창이 형 알 수 있어 알 수 있어 센스 있어 센스 있어 2, 1 정확히 안 돼요 저거 뭐야 3, 2, 1, 2, 3 오 오 오케이 됐다 신기해요 이거 이제 알아 이거 이거 알아 서브웨인 아니야 아직 정답 안 해줬잖아 아직 정답 안 해줬잖아 정답 파보았어! 정답!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정답! 정답! 샥샥벙어? 아니 아니야! 스타벅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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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아니 그러면은 스타벅스는 벼룩이라고 써야지 가만히 있어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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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3, 4 1, 3, 4, 5, 6, 7, 8, 9, 10, 10, 10, 10, 11, 12,11, 12,13,12,14,13,13,14,14,14,14,14,16,14 2,1 ヾ는 장髓 정답 화장실 정답! 통 Pero가 Luego 허우기 성격 푹 신고는 거 rounds 야! 정답? 2 예! 패스! 패스! 이거 잘못 걸렸어. 지우는 건 돼요. 와 진짜!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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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 코랑 오케이! 정답! 정답! 패스! 정답 외치고? K 패스인 거야? 정답! 이거 맞다. 올림픽? 네! 정답은? 아니 여기서 순서 못 바꿔요? 오케이 오케이. 그냥 허웅에 맞춰. 허웅에 맞춰. 보여줄 시작이야? 내가 쓰기 시작할 때 시작이죠? 허웅에 맞춰. 4 3 2 1 2 야 이거 뭐야? 야 이거 못 맞추면 해야지. 이거 못 맞추면 얘 내가 줄 거야 진짜. 2 1 오케이. 아 얘 됐다. 정답. 정답. 허웅. 오! 오! 이거 때문에 맞춘구나. 이거 때문에. 허웅.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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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허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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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크리스마스. 오케이! 허웅. 허웅. 아 이거 너무 어렵다. 허웅. 허웅. 아 이거 글자 아니야? 아 잠깐만 못났어. 글자 안돼요? 아 여기 팔에 썼네. 그림인데요? 아니 오경이 다 해주세요. 오케죠? 이게 기지인 거? 허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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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여러분들 왜. 아니 왜 똑같아. LG LG 이렇게 해주세요. 네. 오쌈이 이렇게 해주세요. 오쌈이 이렇게 해주세요. 이거 뭐지? 아 세. 사람 두려워. 아 근데 오경이 맞았으면 좋겠어. 우리를 생각해. 우리 진짜 우리를 생각하고. 연고지. 응? 어. 정답 한옥만. 워. 아. 이래요. 시작. 고. 아 이거.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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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초, 10초, 10초. 정답. 아, 벨금! 어디서 있겠어, 사람이? 왼쪽! 아니, 사람이, 호투자리라고 생각했었나? 아니, 그림 체인지 해야 해, 이거. 그림 체인지! 내가 맞힐게, 내가 맞힐게. 시작! 시작! 4, 3, 2, 1, 4, 3, 2, 1, 4, 3, 2, 1, 4, 3, 2, 1, 4, 3, 2, 1, 4, 3, 2, 1, 4, 3, ... 5, 4, 3, 2, 1, 4, 3, 2, 1, 4, 2, 1, ... 뭐하는데? 얘 보컬리던 거 알아듣잖아, 지금! 야, 그냥 손 찍어서 그리나서... 2, 1, 4, 3, 2, 1, 4, 3, ... 렛츠고 올링! 야, 권아! 아, 이거! 이게 뭐야? 아, 정답! 한강! 아, 이게 왜 한강이야? 아, 정답 내가 맞힐게. 내가 맞힐게. 내가 정답을 잘 할 것 같아. 아, 근데 어떻게 형이 이거 있어? 아, 굿잡! 아니, 권아 진짜... 정답 외치고, 바로! 야구! 정답 외치고? 야구! 아, 잠깐만! 신경을 했을 때, 저식! 잠깐, 잠깐! 저, 어? 10, 9, 8, 7 잠시만요. 왜 이렇게 제 척하세요? 흘려가셔야죠? 오, 어려웠어. 아니, 야구 장을 누가 퀴즈로 내요? 맞혀 보세요. 한번 맞혀 보세요. 내가 한번 할게요, 맞혀보세요. 5 4 5 5 5 5 5 5 5 6 5 5 이거 못해. 이거 못해. 이거 못해라고. 정답 외치고. 마지막 문제입니다. 짠. 아니 진짜 못해. 동물이에요? 동물이에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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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통! 아예! 엄지! 아예! 잠깐만! 파이토! 파이토! 맞아. 뭐야 이 엄지를. 끝까지. 자 캐치 마이도 1라운드. 동물이에요. 3대 팀의 KCC는 5번째 맞추세요. 1라운드는 1라운드는 LG의 승리로 저희가 처음에 팬분들께 올스타드 티켓을 선물해주세요. 직접 들어와 두 눈으로 확인해 3퍼드 티켓을 4퍼드 티켓을 3퍼드 티켓을 2퍼드 티켓을 3퍼드 티켓을 서핑에게는 그리고 우리는 끝까지 1퍼드 티켓을 2퍼드 2퍼드 . 2초만 버 치면 된다고요? 2초만 버텨면 돼요 2초만. 만안에 펼쳐서 이렇게 Spekt. assim... 때리지만 않으면 되잖아. 시작. 고집으면 어떡해! 20초ALK reviews? 사초네, 거의 사초네 시작! 아니 왜 이렇게 독한데? 6초이고 현재까지 1위세요 나 꼬치다가 안 받아 위 아 작아 작아 새끼도 안 받고 싶어 시작! 독한 새끼 야 벗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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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왜 이렇게 열심히 해 야 1등에 나와 아니 아니 뭐 좀 괴롭게 해줘야지 그러면 1등, 2등 3등이네, 별 3개네 아니요, 가슴 타요? 나 가슴 타요 나 스치부터 안 됐어 클리 시작! 저거 1등이요 별을 하나 제일 쉬운 제일 쉬운 것 같아요 저 별 2개 별 2개 그냥 순서대로 그냥 순서대로 가세요 4개? 4개? 5개? 5개? 여기서 5명이서 1등 한 사람이 제일 먼저 뽑을 수 있는 거예요 별 몇 개짜리 막내 두 분이 먼저 나와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가자 근데 저는 뭐 어차피 파트 5명 다 해야 되는데 다섯 명은 다 해야 되는데 너는 별 5개짜리 해야돼 아 이건 다섯 명은 아 이거 그러네 잠시만요 세 번째 무조건 여기 때려야 돼 여기 막 때리고 그러면 아니야 오케이 또 넘치러 왜 너 없는 세트에 나 이거 치사 좀 때린거야 왜? 나 별 5개 때린게 그냥 아니 나 다섯 개 땐 할게 건하랑 누가 할 거예요 지관이가 해야지 안 내면 진 아씨 자 안 내면 진다 가위바위보 아니 아니잖아 아니 뒤로 가면서 피웠잖아 아니 뒤로 갔어 아니 뒤로 가면서 피했잖아 오케이 여기 우리가 판정을 해줄게 안 내면 진다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오케이 오케이 안 내면 진다 가위바위보 아 저 무서워서 막을 것 같아요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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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나 이거 진짜 20%밖에 안 한거야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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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나 이거 진짜 20%밖에 안 한거야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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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담았어? 야 라고 한거야 지금 나 뒤택크를 살짝 띄워 야 그거 계속 예량 못해야되잖아 그냥 그 다음 나야 오 잠깐만 나도 걱정되는데 새 박잖아 음 응 어 4개 한다 4개 한다 이 말이지 연습 한번 볼까? 여기서 얘기해야 돼요 연습 한번 볼까? 우리 지금 학교에 그게 걸려있는 문제야 연습 한번 볼까? 내가 아까 학교 끝에 한 번 해야 돼 이미 한 번 끝났어 사랑한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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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는지 안 봐라 이거면 나 배가 무조건이게 시간은 안 나야 돼 가위바위보 아 아 아 아 야 가위바위보 아 뭐 말치기야 뭐 말치기야 뭐 말치기야 뭐 말치기야 뭐 말치기야 맞지? 파이팅하고 야 애기바위보 야 애기바 사운드 발생 준비 가고대 저거지 가위바위보 가자 할게요 가위바위보 좋아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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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위바위보 막았다 마갔다 어 막았다 나 나 가위바위보 해요 당시 하고 말 적당히 우리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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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